이거 먼저 많이 뿌려야돼 이게 제일 많이 들어가야 돼 이게.. 메인이야 이게 후추 이게 고추가던데 씨까지 갈아서 만들거라 약간 특이하러 이게 후추입니다 후추 많이 넣으면 안되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? 적어요 아 지금 한솔이 칸을 넣어서 이렇게 해서 자 조금 더 칸집니다 힘들어서 지금 소스를 다 먹었자면 이렇게 이렇게 마시겠어요? 이제